이제 드디어 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8시 정도 됐는데 9시부터 경기가 시작이어서 가서 워밍업을 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선수들이 가고 있습니다. 저는 3번이에요. 다들 긴장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가고 있습니다. 수업이 있으면 좋네요. 갑자기 떨리네요. 하나도 안 떨렸을 텐데요. 사이트카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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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마스크 벗고! 마스크 벗고 시판 보고! 마스크 벗고! 마스크 벗고! 7, 8, 9, 10! 이 친구는 그레일마다 대게 펴주신 라이브 타이밍을 칠했죠? 어! 이렇게 점점 흔들려간다! 꾹! 계속해서! 노즈 클립! 심판 보고! I'm OK! 아~~ 와아아아 오아아아아아 와아아아 짱이다 짱이야 회복 회복 심판 보고 심판 보고 갔다 왔어? 으아아아 안돼 10만원파겠어 몰라 마이피아 10만원! 나 10만원 벌러 온 건데 지금 나 10만원 벌러 온 건데 지금 나 10만원 골은? 나 못 터볼리 김미쌤 10만원 골은? 민교쌤이 타시골을 못 가신 줄 알았는데 네 진짜 너무 잘한다 10만원 내기에서 진 거에 대해서 소감 안타깝지만 그래도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박수를 쳐줘야지 내기에서 이기신 소감 당연한 결과고요 저는 역시 훌륭한 다이버로 만들어주신 경미쌤은 감사의 말씀과 심심한 이유로의 말씀 보기좋은 사자지간 길이 나란히 앉아보세요 다행이야 원래 3만원 20만원 굳었네 자 사랑하는 제자의 둘이 하트 한번 하트 워터홀리 포에버 잘하셨어요 민교쌤한테 전달시 민교쌤한테 전달시 오늘 박민규 박민규? 박민규? 정민규? 박민규 박민규 몇 인천 저희가 10만원 입금하고 떨어지는 거 세면 아!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 말아가지고 콧구멍에다가 어!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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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돼지 머리 고사 쓰레기인데? 리콜은 코로 하는 것이니까 리콜은 코 다 끌려 리콜은 코 다 끌려 여기 오만 원 여기 오만 원 돈을 웬만 원 원 돈을 웬만 원 원 원 빰빰빰 빰빰빰 잘하네 이런 훌륭한 다이버로 키워주신 경미쌤한테 감사드리면서 다음에는 10만원 빵 말고 30만원 빵을 했으면 좋겠어요 30만원 빵 해 내가 30만원 빵 한다는 거 경미쌤이 쫄았어요 아니 나 안하게 다닐 것 같아요 안하게 다닐 것 같아요 30만원 30만원